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이제 한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계절이 오다 보니까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지금 분갈이 해도 돼요? 지금 식물 갈아줘도 되나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저는 합니다에요 벌써부터 단수해야 된다 벌써부터 식물 분갈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7월이고 8월이고 필요하다면 합니다 그냥 하고요 대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분갈을 해놨을 때 제가 손님들한테 분갈을 해드리고 화분에 앉힌 이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말려주세요 물을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름에 날이 더워졌을 때 습해졌을 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말려주는 걸 권해요 한 2주까지도 심어놓고 그냥 말리시고 제일 좋은 건 뽑아서 한참 좀 말렸다 심으시는 걸 제일 권해요 여름이 그러니까 고온과 다습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문제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습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물론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습도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아주 습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온도가 건조한데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온도가 아주 올라가지 않는데 습도가 유지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두 개가 동시에 왔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 고온과 다습이 동시에 왔을 때는 식물이 좀 힘들어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주 한여름 8월 7월 8월 이 때가 아니고서는 지금 계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 색깔은 안 예뻐지는 시기는 맞아요 일교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오히려 식물의 생장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기는 맞아요 최저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찬스는 맞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지금까지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오히려 회복이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놈인데요 이게 깃잎 적성이고요 딱 봐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이게 한 거의 10년을 이 화분에 그냥 내쳐둔 겁니다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저처럼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엽도 어마어마하게 졌죠 목대들이 목대가 완전히 굵긴 한데 문제는 목대가 다 고사가 돼요 목대가 이러면 뽑았을 때 싹 분리가 돼요 얼굴 상태도 좋지 않고 색깔은 예쁠 수 있어요 색깔은 얘는 이렇게 묵으면 이거 한여름에도 색깔 안 빠집니다 근데 식물한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하고요 얘를 뽑아서 다시 뿌리를 보고 정리를 하고 얘들 깃잎 적성 요 포트 요거 제가 만원짜리 판매하는 포트거든요 얘랑 같이 심어 주려고 해요 한번 일단 하얗부터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뽑아서 아마 뽑아야 정확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자 요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기 보면 하얗게 요렇게 하얗게 나오죠 요게 깍지 자국이에요 깍지 벌레도 오고 식물이요 식물이 건강하고 상태가 좋을 때 흙의 양분이 충분하고 식물의 뿌리가 튼튼할 때는 벌레도 거의 안 옵니다 근데 흙의 양분이 다 해지고 식물이 이걸 벌레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을 때는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껴요 당연한 거죠 개들도 살아야 되니까 약한 애들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충분히 해주셔라고 하는 거고 하얗정리도 마찬가지로 벌레들의 얘네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여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벌레가 왔을 때 약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적기에 하는 헷갈이 분갈이 그리고 하얗정리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는 못하는 주제에 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흙도 지금 이게 그대로 떠졌죠 이게 지금 벌써 굳은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래서 마사를 안 씁니다 이때 당시 제가 산마사를 많이 쓰던 시절의 흙이거든요 흙이 있는 거 싹 털어주고요 얘를 뽑아보겠는데 으 먼지 보시죠 아마 대부분 분리가 될 거고요 긴 잎적성을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약간 뭐랄까 저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 잎적성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하나 있죠 짧은 잎적성 두 개는 별개의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길어서 같은 품종인데 잎이 길어서 긴 잎적성이고 잎이 짧아서 짧은 잎적성이 아니고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품종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사실 두 개가 서로 그런데 제가 농장을 하지만 아예 취급하지 않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어제 저희 오신 손님이 어제 송파에서 오신 오후에 오신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나는 이거는 자꾸 실패해요 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환경과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그 습관 식물을 키우는 관리하는 습관과 맞지 않는 식물들이 품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장을 운영하는 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크게는 두 가지 품목을 취급을 안 하는데 첫 번째가 칠복수 두 번째가 짧은 잎적성이에요 짧은 잎적성이 워낙 색깔이 예쁘게 들기 때문에 사실 찾는 분들은 많아요 특히 오히려 초보분들이 워낙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나 이거 키워보고 싶어요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권하지도 않고 제가 갖다 놓지도 않아요 제가 권식도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짧은 잎적성은 솔직히 제가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만 따로 두고 그것만 거의 계속해서 약으로 관리를 해줘야 가능한 품종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 잘 안 맞는 식물인 건지 아니면 제가 관리를 뭔가 어느 포인트에서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해요 대신 제가 그 대체제로 보는 게 이 긴 잎적성인데요 긴 잎적성이 오래 묵으면 진짜 짧은 잎적성보다 더 예뻐요 그리고 얘는 진짜 강해요 진짜 강해요 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거 제가 분갈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키웠는데도 끈질기게 살아 있잖아요 물론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 다 분리돼요 다 분리돼요 아주 아주 불쌍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뿌리 상태가 썩 좋진 못해도 그래도 여전히 실뿌리가 돌고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이거 뭐냐면 원래 몸통에서 분리가 됐고요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서 샛뿌리들이 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참 지독하죠 딱하고 지독하고 이거는 제가 다시 심어줄 겁니다 줄기 물건 살아 있는 줄기들은 굳이 자르지 않을게요 굳이 자르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는 애에서 이 끝에 부분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주면 괜찮네요 상태 아휴 불쌍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어리고 건강한 것들과 함께 다시 심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셨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얼굴이 그냥 작아졌을 때 그 전에 새로 보충을 해서 심으시는 것도 맞는 방법인 거예요 화분을 자꾸 큰 데로 옮기는 게 아니고 물어보세요 이거 이거 그러면 나중에 화분 큰 데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데로 가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얘들과 지금 분리가 많이 됐어요 자 그럼 얘들도 파 볼게요 같이 심어야 되니까요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제 손이 진짜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까만 편이긴 한데 그 정도로 시커멓진 않은데 너무 너무 약간 까맣게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던데 자 어쨌든 제가 만원짜리 포트 다섯 개를 파놨습니다 목대랑 뿌리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오래 묵은 오래 묵은 오래 묵은 긴 잎 적성이고요 조금 덜 묵은 애예요 얘도 한 그래도 1, 2년은 되는데 2년은 되는데 목대 색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뿌리도 다르고요 적성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적성이 원래 붉은 별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강하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쁘고요 저는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관리하기 편한 애들 강한 애들 안 죽는 애들 어제 오신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매장에 갔더니 자꾸 본인이 죽인다 초보니까 이제 뭐 그래봐야 어제 한 200개 얘기하셨냐 그 정도 했으니까 많진 않으신 거죠 100개 같으면 솔직히 많이 키우시는 정도는 아닌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매장 사장이 그렇게 자꾸 죽이셔야 저희가 벌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웬만한 다른 매장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긴 하겠지만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안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글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내가 식물을 키워요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이게 죽어요 자꾸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고 자꾸 가서 쳐다보고 구경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꾼의 입장에서 내 손님이 안 죽여야 기분 좋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그냥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거 그분의 그거는 농담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진담이 묻어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장사 오래 할 분은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내 식물을 내가 잘 키워야 또 돈 쓰고 싶고 또 가서 구경하고 싶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거 다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 저라면 제가 자꾸 죽이면 저는 안 사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시면 식물 고르시다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어차피 선별해서 내놨으니 저는 제가 가진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선별해서 내놓았으니 이 중에서 맘에 드는 수형을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식물 상태가 정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제가 빼드립니다 왜냐면 그거 팔아봐야 이득이 없어요 저한테 당장에 당장에 몇천원 몇만원 벌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제가 거기서 그러고 내일모레 장사 접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거 팔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식물 장사 생물 장사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게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좀 서글픕니다 그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렇게 섞어 심었거든요 당장은 얼굴 크기 차이가 좀 나죠 당장은 요 묵은 애들 올라온 애들이랑 땅에 붙은 애들이랑 얼굴 크기 차이가 좀 나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새뿌리를 싹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을 새로 시키면 또 다를 거예요 또 또 다른 멋진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좋은 게요 어 꽃꽂이보다 얘네를 모아 심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꽃꽂이 절화는 당장에 훨씬 화려하고 당장에 훨씬 예쁘긴 하지만 어 그 모습에서 더 못생겨질 일만 남았다면 얘들은 생물을 화분에 심어주는 건 그게 다육식물이든 야생화든 그 변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면 진짜 예뻡니다 진짜 예뻡니다 너무 너무 이렇게 비싼 거 좋은 거 찾으실 필요 없어요 얘만 해도 그렇게 귀한 품종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막 정말 달려들어서 구매하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전히 묵음은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그렇게 좋은 것만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들이 목이 우아하는 것만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식물 내가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